오야! 한 명초 차이로 그렇습니다. 건물 배치나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넓게 건물을 배치했었더라면 좀 더 수월하게 막았을텐데 좁은 지역에서 질럿이 테크한테 달려드는 그런 구도가 되다보니까 병력콘에는 병력콘에 그리고 타이밍까지 놓쳐버리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10회! 담당 BN님! 그 공로패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예, 통산 10회! 자, 10회 진출한 선수에게는 저희가 조진명 씨 때 공로패를 배틀이죠. 자, 빙글에 밝혀 웃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명의 선수가 MSL에서 여러분께 되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패자고활전! 탈락을 등지고 있는 한두열 선수와 조석현 선수가 외로운 승부를 준비하셨습니다.